레트로 사운드라고 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음색들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사운드에요.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레트로한 플러그인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운드를 사랑하기 때문일 거고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류의 악기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도 그런 악기들을 찾아야매다가 레트로 그린 라이트라는 멋진 가상악기를 찾아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무료에요. 레트로 그린 라이트는 레트로 사운드를 담은 가상악기이고 리드, 패드, 플럭 등 총 9개의 프리셋을 가졌어요. 역시나 ADSR 엠벨롭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모듈레이션, 코러스, 디스토션, 딜레이, 리버브, 필터 등등 다른 임팩터를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죠. 가운데 호랑이가 있는 스피커라는 부분을 켜면 마치 소리가 예전 스피커에서 나오듯이 약간 먹먹한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무료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